오늘의 이야기 마리아가 선택한 경청 우리 한번 말씀 읽을까요? 본문 말씀 누가 보곤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중심 말씀 같이 읽을까요? 누가 보곤 10장 39절 말씀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쥐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가 보곤 10장 39절 말씀 아멘 네 앉으세요 어느 마을에 잔치가 열렸어요 우리처럼 우리 직수가 오늘 잔치가 열린 것처럼 어느 마을에 잔치가 열린 거야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친구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니까 어머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 맛있는 음식 좀 빨리 해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잔칫날을 기대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열심히 음식 준비를 했어 내가 직수 친구들 먹이려고 토요일부터 음식 준비를 한 것처럼 어 오랫동안 음식 준비를 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 똑똑똑똑 어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무 온 집안 식구들은 기뻤어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좋아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 그리고 아픈 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언제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기한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거지 그런데 그 집에 언니가 있었어 마르다 마르다는 바빠 어우 예수님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왜 내 동생 마리아는 저렇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왜 예수님 경청만 하고 있어 화가 났어 그리고 언니는 혼자서 너무 바쁜 거야 막 채를 쓸었다가 막 야채도 쓸고 고기도 쓸고 어 나중에 너무 힘이 지쳤어 그래서 화가 났어 예수님한테 간 거야 예수님 예수님 저 저 마리아 좀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마리아는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만 경청하고 있잖아요 어우 나는요 지금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왜 나 혼자만 일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 어 크게 말해봐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어 그건 모두 다 선택이다 따라해봐 선택 선택 맞아 인생은 선택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다 같이 직수 친구들이지만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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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10년 20년 후에 만나서 어 이 친구 어떻게 됐지 그러고 보면 어 이 친구는 이쪽으로 가 있고 저 친구는 저쪽으로 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이쪽으로 가 있고 다 누구에 의해서 누가 선택한 길일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선택한 길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 너는 일하는 것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뭐 하는 것을 선택했지 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선택했어 그러니까 더 나은 것을 선택했으니 너는 네 선택대로 하고 마리아는 그대로 두거라 그랬어 무슨 뜻일까 마르다는 자기가 생각할 때 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일을 해가지고 예수님 맛있게 드시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 길로 간 거지 그런데 마리아는 아니야 예수님 언제나 좋은 거 잡수시는 거는 언제나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거야 이렇게 결정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로 결심한 거야 성품은 뭘까 성품은 한 사람의 생각의 표현 감정의 표현 행동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택이 바로 나의 성품이 되는 거지 마리아는 경청의 성품을 선택했어요 나는 내가 열심히 무언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그러면서 경청을 소중하게 여기고 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경청을 존중하셨어 그리고 기뻐하셨어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더 소중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언제든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 나는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딱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집중하고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잘 실현하고 살 것인가 그것을 너희가 뭐 해야 되는 거야 크게 두 글자 모 시작 선택해봐 choose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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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선택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선택하는 일이 점점 많아져 너희들이 크면 클수록 점점 많아지거든 처음에는 쉬운 일이야 나가 놀까 공부할까 아이 나 숙제해야 되니까 안 나가 놀아 그런데 이건 아주 쉬운 선택일 수 있어 사실은 어렵지만 그런데 조금 더 크면 이거 볼까 보지 말까 친구들 다 보는데 왜 나는 보면 안 돼? 볼래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야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안 해 안 선택하는 친구도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믿을까 믿지 말까 이런 선택도 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친구들도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면 믿음이 흔들려 뭐야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이렇게 어렵게 내버려 둘 수 있겠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나의 성품이야 내가 결정해야 돼 아니야 생각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만유의 왕 만주의 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딱 물리치고 선택해야 믿음의 사람인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일 때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믿음 훈련 능력 그것이 바로 나의 성품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마리아가 선택한 아니야 나는 이 잔치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더 좋아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경청을 선택했던 마리아의 선택 그것은 마리아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지 박사님도 오늘 막 음식을 준비하다가 떡볶이 한 솥을 끓였어 두 솥 끓였다 아침에 그런데 이거 더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오늘 너희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어떻게 했어? 딱 멈추고 너희들에게로 달려온 것처럼 너희들도 매일매일 살다가 어떤 게 더 중요하지? 나한테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이런 결정을 할 때 언제나 더 소중한 것을 먼저 선택해야 돼 그 소중한 것은 뭐냐면 돈보다 주님의 말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내가 주님 없이 행복하게 이 땅 가운데서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 주와 함께 사는 길 그리고 내가 저 바깥에서 흥청흥청 놀고 재미있게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그게 더 중요한 선택이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멸류관을 쓰여주시고 오늘 너희들이 할 구원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야 할 곳 저 천국에 가면 있을 것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하고 와봐 오늘의 게임이야 그래서 저 천국 잔치에 들어가면 없는 게 있어 그리고 있는 것이 있어 우리가 그 있는 것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거야 오늘도 중요한 선택을 한 마리아처럼 나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겠어요 하는 경청의 성품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친구들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진짜 이거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경청을 선택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닌데 경청이란 시작 경청이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아멘 그거예요 또 중학교 친구들이 배우는 또 너희들이 지금부터 배울 더 어려운 경청 에스키는 내 마음에 열망을 듣는 능력이야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소리를 듣고 그 작은 소리를 크게 듣는 능력 그리고 그 작은 소리를 내가 결심하고 따라가는 능력이지 그렇게 할 친구들 지금부터 일어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은 성품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들이 모여서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됩니다 자 나는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선순위에 두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겠어요 하는 친구들 너희들의 그 결심을 입으로 하나님께 알아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은 너희들이 한번 마리아처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나는 주와 함께 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입으로 기도해보는 거야 입으로 그렇게 알해봐 박사님 소리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면서 한번 해봐 시작 하나님 나는 오늘 선택했어요 나는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로 나는 오늘 선택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와 함께 동행할 것을 결심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나는 오늘 가장 위대한 선택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그리고 큰소리로 외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제 박사님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오늘 직수 친구들이 가장 소중한 선택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정하고 경청하는 성품을 결정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우리 직수 친구들에게 주와 동행하는 축복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마리아가 경청의 성품을 선택하며 예수님 앞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직수 친구들이 경청의 성품을 선택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직수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